걸음을 좀 크게 해서 가 전속력으로 뛰어가요 진짜 전속력으로 뛰어가요 아슬아슬하다 이때 이 차가 제일 힘들었어 오히려 나는 개인적으로 아유 동선이 될까 아유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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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다 걱정했잖아 찬이 형도 엄청 그렇지 아 이게 본인이 리허설 때 실수하면 멤버들한테 제일 미안한 마음에 막 화가 나고 그랬을 거야 나 방금 사라졌었지 조회자 계속 만들어 갔었었지 올라오고 있었어 이러고 있었지 재미있어 재미있어 멤버들 침착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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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블리 오오오오와 러블리 흑 이 choix 나 마치 페이 오오오오 이건 진짜 저 형이 절대 포기하지 않아. 맞아요. 맞아요.